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5월 30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3장 10편 85편 이사야 31장 유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살아간다 과연 그 은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가 먼저 유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한이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징적인 또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새새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시니 그로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새롭게 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이 세상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파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어둠에서 사망에서 헛됨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맛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날마다 오늘도 해방되어진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후에 완전히 회복시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이어서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말함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저주가 이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병거 마병 다른 나라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정말로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화이며 건지며 호요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을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호의하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낄 수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0편 85편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으로 기쁨을 즐거움을 삼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쁨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상을 삼아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곧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크심을 좋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의와 화평을 경험하며 진리는 땅에서 소천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만족된 정말 예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 밭으로 가기 전 유단강 동쪽에, 서쪽이 아닌 동쪽에 지금 르벤과 가짜손에게 영토를 기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다만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땅을 다 정말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네가 너희들이 선봉장이 되어서 앞에 서서 그 모든 이방민족을 다 멸절하였을 때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 이것으로 돌아와 기구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주권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구하엄들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래반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부를 바라고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불신 그리고 모세 또한 잘못된 어떤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이 교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업들을 얻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그 영광으로 기쁨을 삼아 살아가게 하시면 결국에는 그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를 온전한 완전한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때는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오늘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날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